현빈, 손예진 씨 부부의 등남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축하가 쏟아졌습니다. 손예진 씨 소속사는 손 씨가 그제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엄마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고 알렸습니다. 당초 12월에 출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출산했다네요. 팬들은 SNS 등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누굴 닮았는지 궁금하다며 두 사람의 2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